뷰티 마케터가 사용해본 줄기세포 화장품? 혹시 피부가 늙어 보이세요? 더 건강하고 젊어 보이는 피부를 위해 힘쓰는 스킨케어 브랜드 포에벨의 제품 3가지 면역 반응 억제, 피부 재생 효과, 안티에이징 탄력 케어의 포에벨 줄기세포 세럼, 가볍고 산뜻한 워터 타입의 에센스지만 리포존 공법으로 성분이 이루어져 있어서 좋은 성분들을 피부에 꽉꽉 채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건조한 피부를 갖고 계시거나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밀리지 않고 피부 당김없이 촉촉함을 오래 느끼고 싶으신 분들께 완전 추천!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가 고민이라면 스포에벨 올인원 로션 수분감 있게 발리지만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스포에벨의 특별 성분의 젤 로션 타입 줄기세포 배양액과 식물 추출물 성분 덕분에 건강한 피부결을 느낄 수 있고 특히 이 제품은 피부에 중요한 성분들을 생성할 수 있도록 크게 작칭시킨다는 점이 특징적이에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줄기세포 배양액의 장점 잘 알고 계시죠? 이 장점이 가득 담긴 고영양 앰플 마스크팩이 있는데요. 줄기세포 배양액 항의가 고 농축액으로 가득 담겨 있어서 보습 유지 도움과 피부결을 매끈하게 정리해줘요. 저는 중요한 날 전날에는 꼭 붙이게 되더라고요. 우리 더 늦기 전에 하루빨리 피부 노화 잡아보자고요.